닭보세요! 이 윤기 채르르 한 거 보십시오 여러분! 역시 등급 판정을 받은 닭은 다릅니다. 원, 투, 쓰리, 워! 마이닉, 세븐, 넷! 크레인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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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틀고! 틀고! 재밌어요? 네! 여기서? 구경하기가 재밌죠? 재밌어요? 즐겁습니다. 위로 올라오면 더 즐거워, 올라와. 좋습니다. 준비됐어요? 네, 준비됐습니다. 웅이! 준비됐어요! 준비됐습니다. 야, 내가 우유를 하는 거 받아줘야지, 우린아. 준비됐어요! 준비됐습니다. 아우, 최악이다. 좋아요. 자, 손잡이 잡으면 안 돼요. 여기 이렇게. 무릎이! 내 심장을 치면 돼요. 어디 쉰다고요? 심장을 치면 돼요. 오늘 심장 없어지는 거야, 오케이? 네. 이렇게! 시작! 하나! 뒤로! 숱차 뒤가세요, 화이팅! 숱차! 다녀와! 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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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수야, 미소할지 마! 미소할지 마! 크레인지! 워킹 파이팅! 천천히! 야, 천천히! 빨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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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정신 차려! 1개야! 몇 개야! 몇 개야! 2개야! 하나의 힘이었어요. 자, 하나, 둘, 셋, 넷, 둘, 셋, 넷, 셋, 넷, 둘! 숱차 edge, 시작! 하나, 둘... 숱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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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, 8개! 하나, 둘, 셋, 넷, 셋, 넷, 셋... 웅우야, 정신 차려 숱차 시작! 숱차! 여덟 개 시작! 좋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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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짭! 웅우 괜찮아요? 괜찮습니다! 괜찮아요? 네! 자 좀 하시고 크리즈 한 번 다시 저보다 할 수 있지? 아 선생님 일어나 선생님 서 있잖아 이녀석 선생님 서 있잖아 이녀석 괜찮아요? 저 집에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집에 왜 가요? 강아지 밥 주러 가야 돼요 개밥은 개가 안서 먹어요 네 걱정하지 말아요 괜찮아요?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고생했으니까 지금 맛있는 고담배 오 운동은 항상 뭐 챙겨 먹어야 돼요? 단백질 챙겨 먹어야죠 따라와요 닭가슴살 좋아요? 좋아합니다 닭가슴살 좋아요? 네 좋아합니다 먼저 먹어요? 닭가슴살 운동 후에 꼭 챙겨 먹습니다 야 그거 아세요? 축산물 품질 평가원에서는요 이런 닭이나 계란 오리 같은 축산물 가격을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가격 정보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유통 단계별 경로에 따라서요 비용을 꼼꼼하게 조사해서 뻥튀기 없는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분들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거지요 목소리가 없어? 목소리 없어요? 아닙니다 마이크 괜히 신 거 아니에요? 융해! 유리를 그렇게 자란 편이 아니라서 혹시 몰라서 응이 손까지 자를 수 있어요 야채는 이 정도 쓸고 토마토까지 토마토 좋아해요? 토마토 좋아합니다 한번 씻어야 될 것 같죠? 제가 씻어드릴까요? 아주 좋았어 움직여 움직여 좋아요 씻는 동안 오늘의 주인공 아 등장입니다 이야 이 닭 보세요 이 윤기 채르르한 거 보십시오 여러분 역시 등급 판정을 받은 닭은 다릅니다 잘라보겠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먹는 닭가슴살 부위 이거 좀 켜 주실래요? 네 알겠습니다 센스 있게 그렇게 켜면 안 돼요 전원이 켜집니다고 얘기해야지 아 다시 해볼까요? 네 다시 다시 켜주실래요? 네 전원이 켜집니다 좀 더 에열이 돼야 돼요 손바닥 한번 넣어볼래요? 거기에 후추랑 소금 좀 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싱싱한 계란이 왔어요 딱 봐도 여러분 써있잖아요 1등급 깨끗한 계란 야 1등급 이 박스 보이시죠? 노른자와 흰자가 정확하게 분리가 돼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굉장히 싱싱하다는 거죠 혹시 어떤 계란이 정말 좋은 계란인지 판정하는 기준을 알고 계세요? 계란을 여기 보시면 일단은 외관을 봤을 때 금이 가있거나 깨지지 않았는지 보이지 않는 미세한 금이나 그런 부분을 투강 판정을 통해서 투강! 간란이라는 뜻은 계란을 깨서 판정을 한다는 것인데요 노른자가 많이 올라올수록 되게 신선한 달걀이다 뽕긋하게 올라와있다 네 맞습니다 먹어보세요 한번 먹어주시죠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이 녀석아! 소스 뭐 좋아하세요? 소스 저 전 요즘 현실 요즘 다이어트 중이라 Поэтому 스리라차 소스 좋아해요 스리라차 좋은 대로 먹어요 알겠습니다 꼼꼼하게妄 hoop 반반사 사이좋게 나눠먹는 hand 맛을 냉정하게 평가해보자고요 네네 오 보세요 여러분 누가 찾고 있어요 여기야? 보세요 와 좀 팍팍할 수 있으니까 제가 음료수 드릴게요 음료수를요? 네네 음료수 어 여기 음료수가 없을 텐데 음료수요? 없으면 만들면 되죠 음료수 있어요 우와 자 이게 아주 100% 생과일지수거든요 맛있게 드세요 네 자 먹어봅시다 사실 좀 설레이네요 이거 좀 만들긴 했습니다만 어떤 맛인지 궁금한데요? 어떤 맛인지 궁금하네요 진짜 맛있네요 아까 여기다가 쓰리야트 소스 넣어봐요 음 정말 진창이지 근데 주스 안 드세요? 주스요? 주고 싶어요? 딱 맞이겠습니다 건배 건배 오늘 수고했다 내 자신 웅기야 고생했다 네 고생했다 앞으로 인턴 생활 파이팅하자 네 잘 먹겠습니다 오 진짜 진짜 그냥 오렌지 주스랑 똑같은데 오렌지 주스니까 오렌지니까요 우리가 믿고 네 믿고 먹을 수 있는 국내산 닭 계란 오렌지 주스 같은 가금산물에서도 등급 판정을 하고 있고 이력제도 또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력제가 뭐예요? 이력제는 이제 어디 뭐 대본 같은 거 써있어요 굉장히 뭐 어디서 생산이 되는지 알고 먹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렇죠?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믿고 먹을 수 있는 국내산 축산물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되죠? 네 먹었으면 운동해야죠 네? 따라가 따라가 가져가 인마 운동하고 또 맛있는 거 먹어야 될 거 아니야 단백질 섭취해야 될 거 아니야 가져와 other girls 감사합니다 就是 isolated 그러나 그래서